전화가 왔는데 전화 좀 바꿀게요 아닌가? 잘못 걸었나? 깜짝 놀리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 좀 바꿀게요 누구야?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전화 갈수록 약간 기분 나빠 약간 소름 돋는데? 공포영화 야 너 지금 방송 보고 있지? 누구야? 누군데 장난 전화 하는 거야 지금 어? 누구야? 하지마 하지마 나 이 전화 별소리가 맘에 안들어 뭔가 짜증나가 무서워 어 나 약간 전화 별소리가 맘에 안들어 어? 거북한데? 깜짝깜짝 소름 돋아 막 저 별소리 들으면 아 아닌가? 장면자랑 아닌가? 몰라 하지마 장면자랑이야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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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리 소리 너무 무서워 무서워 소름돋아 아니 어떻게 봤는데요 1번 2번 눌러야 돼? 아 이거 어떻게 눌러야 되는데 나 이거 1번 눌렀는데 이거 봐봐 누구냐고 누구야 무서워 화면도 봐봐 화면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안 보이네 보여요? 화면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약간 공포영화 주인공 된 것 같잖아 무서워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소름 돋아 왜왜왜왜 여기 있어요 이게 이게 암방에 있는 거야 저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왜 저나 봐 무서워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